자, 근데 언니, 언니가 들어오는데 왜 미친년, 죽일년? 이렇게 엄청 화가 나 있는 영각 언니를 따라 들어와 저한테요? 응, 미친년, 죽일년이다 근데 이게 내 부모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어떤 연관은 별로 없어 근데 이 여자가 희귀 언니를 가깝게 굉장히 한스럽게 따라다니거든 이런 경우가 잘 없어, 잘 없는데 지금 그런 연관이 보이는데 혹시 언니 연관되어 있는 뭔가 이게 이 말로서 기억나는 건 없어? 아니, 아닌데 없어요? 네 너무 분통 터지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데 없다고? 그래요, 뭐 일단 점은 풀어 갈게요 자, 일단은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지금 결혼 안 하셨죠? 네 네, 결혼 안 하셨고 근데 우리 언니는 진짜 미안한 말인데 우리 언니 사주팔자 자체가 내가 결혼을 하기는 좀 힘들어요 가정을 가지기가 힘들단 말이야 응, 미모도 되고 뭐 이제 따라주는 거 다 따라줘 내 능력도 있으라고 그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그러냐면 내 사주팔자 자체가 어, 애첩이 돼야 되는 사주고 어, 내가 누구한테 우리 언니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렇게 젊은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내 성향이 좀 젊은 사람과 왜 알콩달콩한 이런 연애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약간 분가에 있는 분들 그죠? 그죠?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다가 특히나 우리 언니는 음, 쉬운 남자보다는 어려운 남자를 선택하게 되고 또 나이가 있고 연배가 있는 사람이 그런 연애를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고 내 팔자에는 어, 애첩의 사주가 들어있는데다가 나이가 연배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사람들 대부분 음 유부남을 만나게 될 강률이 되게 많아 이상하게 제가 만나게 되는 분들마다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언니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팔자를 들고 있는 데다가 유부남을 만나게 될 확률도 많고 유부남을 만나 왔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 언니는 내 스스로 칠, 이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기질이 되게 당당한 기질이거든요 당당하고 강한 기질이야 그러다 보면 솔직히 유부남을 만난다는 거는 누구한테는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 어느 누구한테는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조금 미안한 감도 있어야 되고 내가 조금 이제 조심스러워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언니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해요 네,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결혼도 한 번도 할 적도 없고 아가씨가 보니까는 제가 푸지 뒤에 스무스, 스무스, 스무스까지 그 남자를 뒤에 맞추면서까지 그래요, 뭐 그런 마인드는 좋아요 팔자가 도망가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어쩔 수가 없어, 팔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니야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가정 자체가 유부남이 조심을 해서 언니를 그 남자도 글러먹은 거야 유부남도 바람을 핀다는 자체가 그 사람도 걸러먹은 거야 지도 재짓는 거 나도 재짓는 거 굳이 내가 왜 이런 마음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내만 재짓는 거야 너도 재짓는 거잖아 같이 재짓는 거잖아 근데 피해자는 있기 마련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언니가 그 그것 때문이라도 내가 조금 조심해줘야 되는 거는 맞아 팔자 도망을 못 간다면 그래도 숨은 여자가 돼줘야 되는데 우리 언니는 숨은 여자가 못 된다고 제가 필요할 때 제가 맞춰주잖아요 맞춰주면 저도 필요할 때 제가 어디에 있든 그러면 어디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강당하게 제가 전화 같은 것도 시간 같은 거 구애 안 받고 몇 번 확인했어요 그래 뭐 그렇죠 그게 좋긴 좋은데 좋다고 보기보다는 좀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름대로 그래도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알릴 필요까지는 없고 그리고 우리 언니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언니는 항상 많은 사람들한테 구설수를 좀 끼고 다니는 사람이야 구설수를 좀 끼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누구한테도 들키기는 돼 있고 또 누구한테 좀 구설수라는 거랑 관제권도 같이 물고 있기 때문에 구설이라든지 관제라든지 같이 끼게 돼 있고 그렇다면 망신살이 되는 거고 니 년이 잘이니 나쁜 년이니 좋은 년이니 이런 소리도 나오게 되고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 언니가 내가 남들한테 얼굴 낯짝을 드러내지 못할 때 내가 당당하다는 그 당당하고 싶다는 그 이유만으로 남들한테 떳떳하지 못하는 상황이 또 생기게 된다는 거야 결국엔 도로 도돌을 피우가 돼서 내가 내가 나쁜 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냐는 거지 그리고 지금 나는 내가 봤을 때 우리 언니는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 어? 충분히 뭐 이제 유부남을 만난다 좋다 그리고 사연 있는 사람을 차라리 만나는 게 낫지 왜 굳이 가정 있는 사람을까지 만나야 되냐는 거야 처음에는 좀 무릎게 만나다가 좀 깊어지면은 저것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벌써 그때는 부서 만나고 가셨고 한번 하다 보니까 뭐 네 지금 언니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솔직히 말해서 언니로 인해서 언니가 한 사람만 만났겠어요 유부남을 그렇죠 이때까지 연애 상대들이 내가 봤을 때 거짓말 다 유부남이었을 것 같은데 80, 90% 유부남이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언니가 그렇게 해서 연애를 그렇게 길게 하는 스타일도 아닐 거고 네 그죠? 응 그러면은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가정이 깨진 가정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야 네 있어요 가정을 깨뜨렸단 말이야 언니가 네 언니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저것도 되게 선택해가지고 가정이 깨진 건데 네 저한테 그 정말 제가 전화한 거 있잖아요 응 엉망하려면 저거 신랑한테 해야지 응 단순 똑바로 했어야지 야 그러니깐 봐봐 요즘은 바람난 년들도 바람 핀 년들도 진짜 너무 당당한데 그냥 진짜 대놓고 얘기할게 언니 진짜 나쁜 년이야 그러면 그게 왜 그게 언니가 당당해서가 될 문제냐 양심에 어느 정도 가책은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내 말은 팔자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산다고 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에 가책을 느껴야 되는지 아닌가 그 말이야 나는 근데 왜 어떻게 일말이 양심에 가책을 안 느껴 우리 언니는 응 근데 만나다 보면은 한 일곱 몇 여덟 명 중에서 다섯 명 정도는 진짜 뭐 사이 안 좋다 헤어지려고 지금 정리 중이다 뭐 접수해 놨다 응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응 나도 얼굴 피해자가 나요 왜 나를 달콤한 걸로 날 쏙돕여가지고 응 저도 한 번씩은 저도 그래 다음 2년은 만나보면은 어 총각 안 있겠나 이렇게 하는데 뭐 근데 이상하게 꼬이는 게 전부 다 이상하게 꼬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 그럼 우리 언니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가지고 남자가 뭐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언니도 조금 뭔가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진짜 만났는데 마음이 어느 정도 갔다 하더라도 유부나를 말하면 아 끊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놈의 가정을 내가 들켰을 때는 일말에 그 부인한테 하더라도 사과하는 사죄의 마음이 있어야 돼 언니는 너무 당당하다는 거지 내 말은 당당할 필요한 언니가 언니도 죽일 년이고 그 남자도 죽일 년이야 죽일 년이고 죽일 년이 됐다 그러면 죽일 년과 죽일 년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언니는 죽일 년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거 그게 뭐냐면 재수 없다는 거지 나는 근데 어차피 내가 몇 번 들켰 들켰거든요 들켰는데 어차피 증거들이 나중에 나한테 실어서 실컷 해놓고 나중에는 소송 벌더라고요 근데 남자 공무원은 남자들이 그동안 또 해결해 줘요 남자 돈도 미친놈들이 천지고 물론 영상 찍으러 왔습니다 내가 그렇지만은 남자들도 미친놈이 천지고 여자도 미친년들이 천지야 근데 우리 언니는 진짜 뭐냐면은 우리 언니도 정신이 나빠진 년이야 똑바로 박히지는 않았던 것 같아 자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팔자가 도망가를 못 가기 때문에 사주 팔자대로 산다고 살아도 일말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는 거야 그 여자들한테는 나는 피해를 준 사람 그 여자들은 피해자야 언니가 피해자가 아니라 어? 언니는 그 남자 때문에 피해자고 언니도 좋아서 같이 징굴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느 정도 있잖아 어? 그리고 나중에 설사 알게 됐으면 그 사례에서 언니가 끊어내는 언니도 끊어내지 못하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언니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미친년 죽일 년 하고 따라드는 이 여자가 누구겠어? 언니 진짜 몰라? 어? 아니 정말 몰라요? 죽음 망자야 죽음 귀신이 따라 든다고 뭐가 있다는 거야? 만났던 남자분 와이프는 찾아왔더라구요? 저를 찾아왔는데 응 그때 당황에 대해서 그냥 있는 것도 내게 있어요 확인하러 왔더라구요 나한테 그래서? 응 당황을 맞았는데 나중에는 죽었대? 자살했대? 응 언니는 그 여자한테 미안한 감정이 없어? 아니 자살을 왜 해요? 살기 싫으면 신랑 죽을 신랑하고 이혼하면 되지 왜 죽은 남이니?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은 안 해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언니가 정말 남자를 만나도 사랑을 하니까 남자를 만날 거 아니야 유문합이 되든 총각이 되든 근데 이 남자가 언니를 속이고 딴 기집이랑 뒹구고 딴 기집이랑 정부를 통해서 언니는 거기에 대한 배신감은 없을까? 그리고 이 남자한테도 미운 만큼 그 상대방 여자도 언니가 진짜 죽일 년이라고 욕 안 할 자신 있을까 언니야? 근데 그 분이 저만 만난 게 아니라 앞전에 몇 분이 있었나봐요 여자가 근데 그 죽은 분이 마지막에 저한테 찾아왔다가 일단은 가셨는데 저도 계속 들어요 하필이면은 그 분 만났던 여자 몇 명 있을 때는 멀쩡히 잘 살다가 왜 저한테 찾아왔다가 야 난 언니랑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언니한테 언니 동기화 되는 거 같아 모든 게 언니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합리화가 되고 동기부여가 다 돼 언니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 같은 그 느낌이 적고 들어와. 그 마음은 언니도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꼬아서 생각한다 그러면요 언니 입장은 언니 중심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다 이기적이어야 돼. 배려라는 게 없고 진생만 진생밖에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회가 진짜로. 기계화처럼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참 언니 인간미 너무 없다. 인간미도 없고 양심도 없고. 어? 언니 일만의 양심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그 여자분한테 언니가 나는 내가 재수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로 해서 그 여자가 죽었으니 응? 그 여자분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돌아가셨을까? 내가 재수 없다. 물론 재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재수 없다는 생각과 같이 미안한 생각을 같이 해야지 언니야. 미안하다는 생각을 같이 해야지. 그래놓고 언니 솔직히 말해서 유부남 만나는 이유 뭐야. 솔직히 유부남들이 돈이 있으니까 돈 대주니까 언니 만나는 거 아니냐. 제가 오늘 온 것도 솔직히 응. 받을 돈이. 그러니까. 그 돈이. 묻고 싶어서. 언니 언니가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도 유부남이에요. 아니에요. 그 유부남들이 다 돈 있는 놈들이야. 네. 언니 능력이 언니 능력이 언니가 장사를 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언니 능력이 언니 능력 있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잘 홀려서 남자를 잘 만나서 돈 있는 유부남을 잘 꼬셔서 그 유부남들이 언니한테 잘 대줘서 장사도 언니 돈을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유부남이 돈을 대줘서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냐고. 그렇지 터진 힘이라고 대답은 잘하네 어. 언니야. 유부남이 좋은 게 아니라 언니야 돈 있는 유부남이 좋은 거잖아. 아니 돈 쓰는 게 안 있어요. 어차피 죽어두기 바리바리떡. 돈에도 언니야 돈에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 돈에도. 어? 법이라는 게 있다고. 언니 같은. 인간 쓰레기. 진짜 언니야 언니 진짜 왜 언니가 인간 쓰레기인 줄 알아요. 양심이 없어서 인간 쓰레기야. 언니밖에 몰라서. 남들 뒤지는데도 죽어가는데도. 남들 가정 다 깨지는데도. 언니는 언니. 언니는 언니 실리만 취하니까. 그래서 언니는 쓰레기야. 그래서 언니 옆에 남아 있는 사람 있을까 나중에. 언니 잘 살 것 같아. 죽어도 죽는다고. 저한테 말은 수십분 하는데. 죽는 게 있었잖아. 미친년 죽이려고 하고 따라드는 영가가 있는데. 결국은 언니 때문에 죽었잖아.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남자가 다른 회사분을 만났다니깐요. 만나고 내가 다리가 잘못돼가지고. 하필이면 내한테. 참 여기 앉아 있으면 언니 정신 개조 시켜주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거든. 근데 온 사람들 중에 진짜 정신 개조되고 깨닫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더 많아. 근데 언니 같이 답 없는 사람들이 한 번씩. 근데 제가 혼날려고 온 거 아니잖아. 저는 일단 궁금하거든요. 일단 돈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언니. 그 사람한테 물어봐 가서 너 왜 나한테 돈 언니 원래 스타일대로. 너 나한테 돈 왜 안 주냐. 돈 주고. 하고 물어봐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 무당한테 묻는 것보다. 어. 이런 성과를 얻으려고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성과를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언니야 내가 언니한테 그 소리 들으려고 이런 점 보려고 내가 여기 앉아있는 내가. 나도 내 시간 아까워. 나도 내 시간이 아깝다고. 언니 시간만 아까워. 나 무당하려고 언니 같은 사람 좀 봐주려고 내가 무당하는 줄 알아. 정말 힘든 사람 인생에 용기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무당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용기 얻어가는 거 보고 뿌듯하면서 자부심 강력 주는 거고 언니같이 이런 사람. 누구고 나면 나는 빛발려. 어차피 보석이 있는 사람한테 그냥 빛비름 받으시면 되잖아. 나쁜 사람이야 난 무슨 만신이지 선생이고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여기 앉아서 너 왜 본인 생각밖에 안 해. 어. 왜 본인 생각밖에 안 해. 참. 앞으로 제가 하면은. 앞으로도. 사람 후에 만날 양자들 또. 거의 유부남마 거의 다. 아니 그럴 거잖아. 아니 그렇게 돈 많은 유부남마 찾아다니면서 다 살 거잖아. 저는 결혼한 팔자도 아니라면서요. 호나야 팔자가 못 되지. 돈 많은 유부남이나 찾아다닐 건데. 어? 유부남 등이나 처먹고 다닐 건데. 양심에 가책 없이. 아니 저. 용서하자.